큰 상처를 입은 아이를 살려주셨다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희 아 녀석은 벌써 저사자랑 돈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시지요. 따라오시죠. 미시야, 미실. 뭐, 그 자식이 찾고 나면 우리를 죽일거야. 오른쪽에 풀 스포이스. 셋 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뛰어. 하나, 둘, 셋. 쫓아라, 반드시 잡아. 반드시 잡아야 한다. 팔을 써도 칼을 꼭 또 무조건 잡아야 한다. 어서. 예, 가자. 예. 아직까지도 세주가 들지 않는 것을 보면 보종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항공행차에 김서연공과 김유신만이라도 우선 통행하라 전하겠습니다. 폐하 세주 미실 들어 싸웁니다. 고맙습니다. 참내라 애썼다. 10년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떻게 된거요? 얘기를 좀 해봐요. 얘긴 무슨 얘기. 그 자식 사라졌다며. 예. 여길 찾아 냈다는 얘기야. 곧 틀에다 칠거라고. 무조건 걸어가야 돼. 무조건. 왜요? 그 혈자가 누군데. 미실이야, 미실. 근데 어제부터 계속 미시미시 거리는데. 궁궐에 따는 그 미실? 그렇다니까. 안영님 이렇게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미실이야. 그러, 그러니까 그게. 아, 몰라, 몰라, 몰라. 아무튼 걸리면 죽는다니까. 난 뜰거에요, 뜰거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빨리 와. 빨리 와. 어젯밤엔 잘들 들어가셨나? 에? 야. 대하. 나흘 전 밤. 여래사의 일을 아는 자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옵니다. 들어 오느라.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여래사에 있었습니다. 나 아는 아이냐. 처음 보는 자입니다. 내가 공자를 살렸댔소. 화살 맞고 쓰러진 걸 구해다가 3일 동안 약 먹이고 치료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버지랑 형님 잡아갔어? 예?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느냐. 신분도 알 수 없는 자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럼 이거. 이거 공자님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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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공자님 거? 한번. 저 공자. 아니요. 왜요. 왜요. 우리 아버지랑 형님 내놓으십쇼! 얼른요! 얼른! 1년 전 제가 드린 진언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열애사의 목격자라는 그 사내아이가 답입니까? 그런 셈이죠 김서연 일가를 설아벌로 올리시지요 열애사의 일은 덮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주님에 대한 제 연미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놈들 예서 만난구나! 멈춰라! 공주님 불렀거라! 정말 낭도로 들이시게요? 저놈들 때문에 유신랑께서 화를 당하시고 용하양도가 멸문할 뻔 있습니다 공주님의 명이시다 덕만이 누구냐 덕만이 누구냐 접니다만 너는 이제부터 용하양도의 낭도가 된다 낭도? 허나 내가 낭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내가 널 낭도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정받고 싶으면 네 놈의 그 근성부터 버려라 네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버리게 할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이제 나와 함께 설아보러 간다 설아볼? 그러면 저희는 너희는 알아서 갈 길을 가거라 예? 서라 버리, 십화랑 화랑, 화랑의 주인 공주님을 배웁니다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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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 설아벌의 십화랑 화랑의 주인 공주님을 배웁니다 공주 천명 다시 화랑의 주인으로 복귀한다 대신국 만세 용하향도는 앞으로 나오라. 용하향도의 화랑 유신, 화랑의 주인 공주님을 배웁니다. 올라오라! 용하향도의 설아벌 입성을 허한다. 무엇이냐? 설아벌의 시파랑은 너희를 화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비죄를 청한다! 비죄?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긴다면 이 무례를 사과하겠다. 싸우지 않은 건가? 시험도 안 낳고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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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반쪽을 되찾고 싶거든 언제든 비제를 청해라 정말이 사라졌다니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냐 정말이 사라졌다니 언제든 비제 칠수? 15년이다 돌을 쫓아 얘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어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 궁지님 앞에서 명예롭게 죽었어야 했는데 궁지? 설마 미실 아 왜 이러시오? 대체 여긴 어디요? 열애사에 왜 갔느냐? 저... 문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 했느냐? 산탁 협상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노가 어디에 있는지 문노가 열애사에 있다 들었습니다 헌데 학살이 멀어져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문노를 찾으러 간 것이냐? 왜? 그걸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저는 반드시 문노를 만나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공주님을 아느냐? 공주님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나 전 계림 사람도 아니며 계림의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문노 어디에 있습니까? 용화향도지 용화향도지 뭐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용화향도가 보종의 1월 성도를 이기는 날 날 찾거라 그때 가르쳐 주마 그걸 어찌 믿습니까? 공주의 약속이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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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거라 용충군께서 예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이 아이가 어찌 여기 있는 것입니까? 오해가 있는 듯하여 풀었을 뿐입니다 어메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칠숙이라면 활악 칠숙말이냐? 예 칠숙이라면 칠숙 말이냐? 미실 궁주의 측근 호위무사였다. 예? 15년 전쯤 미실 궁주의 명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어. 시신은 찾지 못했으나 내 풍월주 시절에 궁주가 특별히 화사당에 위패를 안치했다. 그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모른다. 헌데 네가 칠숙랑을 어찌 알고 묻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 우연히 이름을 듣게 돼요. 앞으로는 무엇을 듣든 보든 화랑이 들어온 이상 그 언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예. 아뇨 네. 길을 잃어 그만. 무슨 수련부터 할까쇼? 이걸 차라. 앞으로는 훈련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걸 차고 있어야 한다. 또한 네가 대호에서 이탈하거나 나의 명을 어긴다면 이 모래주머니는 하나씩 더 늘어날 것이다. 힘들면 벗어 던져라. 그날이 네가 용어향도를 떠나는 날이 될 것이니. 괴뢰籍 말이 없어지지꼬 поех falling 발동 안에서 불에 걸렸다. yer心. 아뽑 cual. 니가 꼴찌다 덕만에게 모래주머니를 하나 더 채우거라 예 형 나 못가 모래주머니 자고 뛰는단 말이야 그냥 자 모래주머니 야 이 씨 지금 나도 뛰는다 이러다 이러다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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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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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따위로 해서 전쟁이나 나가겠느냐? 맨날 넘어지고 매번 흙주머니나 하나씩 늘고 모래주머니 하나 더 모래주머니 하나 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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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Құр! 제발 ҉먀, ҉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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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ң! 이번엔, 이번엔 내가 꼴찌 아니지! 우찌!